헤어질 때는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? 강풀어 내 눈에 띄지 마라. 죽여버린 수가 있다. 너야말로 뛰지 마! 해방이다! 난 자유인이야! 왜 슬퍼야 돼요? 저 기분 되게 좋은데? 장대리님, 저번에 저한테 빌려가신 노트북 있지 않습니까? 돌려주셔야죠. 돌려드릴게요. 아니, 좀 급해서! 3만 원이요. 착불이에요. 아, 이거 진짜 죽여버릴 수도 없고. 영화 나와봐! 착불이래, 5만 원! 개새끼는 진짜 민폐예요, 민폐. 존재 자체가. 둘이 잤어요? 둘이 잤냐고 안 잤냐고! 아직도 나 좋아하냐? 야, 착각하지 마.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헤어지나요? 이번엔 우리 둘 다 진짜 잘해보기로 한 거니까 잘 될 거예요. 아, 미친년. 개새끼.